이번 강의에서는 프로젝트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라이노 화면에서 지오메트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. 그리고 트랜스포 메뉴, 어파인텔, 그리고 프로젝트 컴포넌트를 불러옵니다. 이번 컴포넌트는 두 개의 인풋과 두 개의 아웃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첫 번째 인풋으로는 지오메트리 인풋으로 라이노 화면에 만들어 놓은 커브가 해당되겠습니다. 파란 탭에 있는 지오메트리 컴포넌트를 불러와 라이노 화면의 커브를 글래소프로 불러오겠습니다. 기존과 동일하게 컴포넌트에서 오른쪽 클릭한 후 Set1 Curve 메뉴를 눌러 지오메트리를 불러옵니다. 첫 번째 인풋에 지오메트리를 연결하면 즉석에서 바닥에 프로젝트된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인풋을 살펴보면 XY 플레인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즉 화면 중앙에 있는 XY 플레인을 기준으로 첫 번째 인풋에 연결된 지오메트리가 투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필요한 경우 다른 종류의 플레인을 입력하여 지오메트리를 투영시킬 수 있습니다. XG 플레인, YG 플레인, 혹은 자기가 원하는 플레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. XG 플레인, YG 플레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